떡 제조 기능 4. 기출 및 예상 문제 정답은 3. 쌀의 수침 시간이 증가하면 조식이 연화되어 입자의 결합력이 증가한다. 해설. 쌀의 수침 시간이 증가하면 조식이 연화되어 입자의 결합력이 감소한다. 2. 떡 제조 시에 사용하는 두류의 종류와 영양학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 파튼 비타민 B1이 많아 각기병 예방에 좋다. 해설. 파튼 비타민 B1이 많아 탄수화물 대사에 도움을 주며 각기병 예방에 탁월하다. 3. 병과 에세이는 도구 중 어레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 팥고물을 내릴 때 사용한다. 해설. 어레미는 지름 3mm 정도로 팥고물을 내릴 때 사용한다. 4. 떡의 영양학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팥시루 떡의 팥은 맵살에 부족한 비타민 D와 비타민 E를 보충한다. 2. 무시루 떡의 무에는 소화효소인 디아스타 알세가 들어있어 소화에 도움을 준다. 3. 쑥떡의 쑥은 무기질, 비타민 A, 비타민 C가 풍부하여 건강에 도움을 준다. 4. 콩가루 인절미의 콩은 찹쌀에 부족한 단백질과 지질을 함유하여 영양산의 조화를 이룬다. 정답은 1. 팥시루 떡의 팥은 맵살에 부족한 비타민 D와 비타민 E를 보충한다. 해설. 팥에는 비타민 B원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5. 두텁떡을 만드는 데 사용되지 않는 조리 도구는? 1. 떡살 2. 채 3. 번철 4. 시루 정답은 1. 떡살 6. 치는 떡의 표기로 오른 것은? 정답은 2. 도병 7. 떡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식이섬유소 증가 2. 설탕 첨가 3. 유화제 첨가 4. 색소 첨가 정답은? 4. 색소 첨가 햇살 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온도, 수분함량, 전분의 종류, pH, 염류, 당류, 유화제가 있다. 8. 떡을 만드는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조리는 쇠를 파아 쇠가루를 내릴 때 사용한다. 2. 맷돌은 곡식을 가루로 만들거나 곡류를 타는 기구이다. 3. 맷방석은 멍석보다 작고 둥글며 곡식을 넣을 때 사용한다. 4. 어레미는 굵은 체를 말하며 지방에 따라 얼맹이, 얼레미 등으로 불린다. 정답은? 1. 조리는 쇠를 파아 쇠가루를 내릴 때 사용한다. 햇살 조리는 불린 쇠를 잃어 돌 등의 불순물을 골라내는 도구이다. 9. 떡 조리 과정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쌀의 수침 시간이 증가할수록 쌀의 조직이 연화되어 습식 재분을 할 때 전분 입자가 미세화된다. 2. 쌀가루는 너무 고운 것보다 어느 정도 입자가 있어야 자체 수분 보유율이 있어 떡을 만들 때 호화도가 더 좋다. 3. 찌는 떡은 맵쌀가루보다 찹쌀가루를 사용할 때 물을 더 보충해야 한다. 4. 펀칭 공정을 거치는 찌는 떡은 시루에 찌는 떡보다 노화가 더디게 진행된다. 정답은? 3. 찌는 떡은 맵쌀가루보다 찹쌀가루를 사용할 때 물을 더 보충해야 한다. 해설 찹쌀가루는 맵쌀가루보다 물을 적게 줘야 한다. 10. 불용성 섬유소의 종류로 오른 것은? 정답은? 4. 셀룰루스 해설 셀룰루스는 불용성 섬유소로 통곡류, 해조류, 팝, 호밀 등에 많이 항유되어 있다. 11번 찌는 떡이 아닌 것은? 1. 느티떡 2. 혼돈병 3. 골무떡 4. 신과병 정답은? 3. 골무떡 해설 골무떡은 맵쌀가루를 이용한 찌는 떡이다. 12번 떡의 주재료로 오른 것은? 정답은? 4. 찹쌀 맵쌀 13번 쌀의 수침 시 수분 흡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틀린 것은? 1. 쌀의 품종 2. 쌀의 저장 기간 3. 수침 시 물의 온도 4. 쌀의 비타민 함량 정답은? 4. 쌀의 비타민 함량 해설 쌀의 수침 시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쌀의 품종, 저장 기간, 물의 온도가 있다. 14번 빗는 떡 제조 시 쌀가루 반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송편 등의 떡 반죽은 많이 치댈수록 부드러우면서? 입안의 감촉이 좋다. 2. 반죽을 치는 횟수가 많아지면 반죽 중에 작은 기포가 함유되어 부드러워진다. 3. 쌀가루를 반죽하면 전분의 일부가 호화되어 점성이 생겨 반죽이 잘 뭉친다. 4. 반죽할 때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치대는 반죽이 매끄럽고 부드러워진다. 정답은? 4. 반죽할 때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치대는 반죽이 매끄럽고 부드러워진다. 반죽할 때 물의 온도가 높으면 전분의 호화가 촉진된다. 15번 인절미나 쌀편을 칠 때 사용하는 도구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3. 안반 떡매 16번 설기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고물 없이 함 덩어리가 되도록 지는 떡이다. 2. 콩, 숯, 밤, 대추, 과일 등 부재료가 들어가기도 한다. 3. 콩떡, 팥시루떡, 숯떡, 호박떡, 무지개 떡이 있다. 4. 무리병이라고도 한다. 정답은? 3. 콩떡, 팥시루떡, 숯떡, 호박떡, 무지개 떡이 있다. 해설 팥시루떡, 호박떡은 켜떡이다. 17번 찰떡류의 제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 쇠머리 떡 제조 시 맵쌀가루를 소량 첨가할 경우 굳어서 썰기에 좋다. 해설 옳은 설명 찰떡은 1회만 거칠게 빠야 스팀이 잘 올라와 잘 쳐진다. 찰떡은 매 떡보다 익는 시간이 길다. 팥은 불리지 않는다. 18번 치는 떡이 아닌 것은? 1. 꽃잘편 2. 인살미 3. 계피떡 4. 숙기떡 정답은? 4. 숙기떡 해설 숙기떡은 빚는 떡이다. 19번 떡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보관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 마이너스 18도씨 냉동고에 보관한다. 해설 노화가 가장 잘 일어나는 온도는 0에서 4도씨이다. 20번 떡류 포장의 표시 기준을 포함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정답은? 3.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1번 식품 등의 기구 또는 포장용기의 표시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제재 2.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4.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 정답은? 4.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 5. 해설 떡류 포장 표시 사항에는 제품명, 식품의 유형,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유통기한, 원재료명, 포장용기 제재, 품목 보고번호, 함량 및 성분명, 보관방법, 주의사항 등이 있다. 22번 떡 반죽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많이 치댈수록 공기가 포함되어 부드러우면서 입안에서의 감축이 좋다. 2. 많이 치댈수록 글루텐이 많이 형성되어 쫄깃해진다. 3. 익 반죽할 때 물의 온도가 높으면 점성이 생겨 반죽이 용이하다. 4. 쑥이나 수리취 등을 섞어 반죽할 때 노화 속도가 지연된다. 정답은? 2. 많이 치댈수록 글루텐이 많이 형성되어 쫄깃해진다. 해설 글루텐은 밀가루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다. 23번 전통적인 약밥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간장과 양념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얼룩지지 않도록 골고루 버무린다. 2. 불린 책설에 부재료와 간장, 설탕, 참기름 등을 한꺼번에 넣고 쪄낸다. 3. 찹쌀을 불려서 일체를 찔 때 충분히 짜야 간과 색이 잘 된다. 4. 양념한 밤을 오래 중탕하여 진한 갈색이 나도록 한다. 정답은? 2. 불린 책설에 부재료와 간장, 설탕, 참기름 등을 한꺼번에 넣고 쪄낸다. 해설 약밥은 찹쌀을 일체로 찐 후 부재료와 양념을 넣고 이체로 찐다. 24. 저온 저장 미생물 생육 및 효소 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일부의 효모는 마이너스 10도씨에서도 생존이 가능하다. 2. 곰팡이 부자는 저온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다. 3. 부분 냉동 상태보다 완전 동결 상태에서 효소 활성이 촉진되어 식품이 변질되기 쉽다. 4. 리스테리아균이나 슈보모나스균은 냉장 온도에서도 증식이 가능하여 식품의 부패나 식중독을 유발한다. 정답은? 3. 부분 냉동 상태보다 완전 동결 상태에서 효소 활성이 촉진되어 식품이 변질되기 쉽다. 해설 완전 동결 상태에서는 식품이 변질되기 어렵다. 25. 백설기를 만드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맵쌀을 충분히 불려 물기를 빼고 소금을 넣어 곱게 빻는다. 2. 쌀가루에 물을 주워 잘 비빈 후 중간체에 내려 설탕을 넣고 고루 섞는다. 3. 찜기에 시럽 밑에 깔고 체에 내린 쌀가루를 꾹꾹 눌러앉힌다. 4. 물소 뒤에 찜기를 올리고 15에서 20분간 찐 후 약한 불에서 5분간 뜸을 들인다. 정답은? 3. 찜기에 시럽 밑에 깔고 체에 내린 쌀가루를 꾹꾹 눌러앉힌다. 4. 해설 내부까지 진기가 침투되도록 쌀가루를 누르지 않고 고루 펴서 앉힌다. 26. 떡류의 보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당일 제조 및 판매 물량만 확보하여 사용한다. 2. 오래 보관한 제품은 판매하지 않도록 한다. 3. 진열전의 떡은 선을 하고 빛이 들지 않는 곳을 보관한다. 4. 여름철에는 상온에서 24시간까지는 보관해도 된다. 정답은? 4. 여름철에는 상온에서 24시간까지는 보관해도 된다. 해설 여름철에는 상온에 오래 두지 않는다. 27. 인절미를 뜻하는 단어로 틀린 것은? 1. 인병 2. 은절병 3. 절병 4. 찰떡 정답은? 4. 찰떡 해설 인절미는 인병, 은절병, 절병이라고 불린다. 28. 설계 제조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1. 맵쌀을 깨끗하게 씻어 8에서 12시간 정도 불려 사용한다. 해설 옳은 설명 쌀가루에 물을 주워 중간체에 내린다. 예열된 찜기에 재료를 올려 찌다가 떡이 익으면 불을 끄고 뜸을 들인다. 불을 끈 후 5에서 10분 정도 뜸을 들인다. 29. 인절미를 칠 때 사용되는 도구가 아닌 것은? 1. 절구 2. 안반 3. 떡매 4. 떡살 정답은? 4. 떡살 해설 떡살은 떡본, 떡손이라고도 하며 떡의 문양을 찍는 도구이다. 30. 맵쌀가루의 요오드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변화되는 색은? 정답은? 3. 청자색 해설 맵쌀가루는 요오드 용액에 의해 청자석으로 반응한다. 31. 가래떡 제조 과정의 순서로 오른 것은? 정답은? 4. 쌀가루 만들기 안착지기 성형하기 용도에 맞게 자르기 해설 가래떡은 쌀가루 만들기 시루의 안착지기 압출 성형 절단 순으로 만든다. 32. 전통음식에서 약자가 들어가는 음식의 의미로 틀린 것은? 1. 꿀과 참기름 등을 많이 나눈 음식에 약자가 붙었다. 2. 몸에 이로운 음식이라는 개념을 함께 지니고 있다. 3. 꿀을 넣은 과자와 밥을 각각 약화와 약식이라고 하였다. 4. 한약재를 넣어 몸에 이롭게 만든 음식만을 의미한다. 4. 한약재를 넣어 몸에 이롭게 만든 음식만을 의미한다. 해설 약자가 들어가는 음식의 한약재라는 의미는 없다. 33. 약식의 양념 캐러멜 소스 제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설탕과 물을 넣어 끓인다. 2. 끓일 때 젖지 않는다. 3. 설탕이 갈색으로 변하면 불을 끄고 물엿을 혼합한다. 4. 캐러멜 소스는 130도씨에서 갈색이 된다. 정답은 4. 캐러멜 소스는 130도씨에서 갈색이 된다. 해설 당의 가열시 변화 130도씨 당의 전화 150도씨 황갈색으로 착색 시작 170에서 190도씨 갈색으로 캐러멜 소스화 34. 얼음 결정의 크기가 크고 식품의 텍스처, 품질 손상 정도가 큰 저장 방법은? 정답은 1. 완만 냉동 해설 급속 냉동은 조직의 큰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냉동법이고 완만 냉동은 조직의 변형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냉동법이다. 35번 재료의 계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액체 재료의 부피 계량은 투명한 재질로 만들어진 계량컵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계량 반이 한 큰술에 부피는 15ml 정도이다. 3. 저울을 사용할 때에는 평평한 곳에서 0점을 맞춘 후 사용한다. 4. 고체 재료의 부피 계량은 계량컵에 잘게 담아 계량한다. 정답은 4. 고체 재료의 부피 계량은 계량컵에 잘게 담아 계량한다. 해설 고체 재료는 부피보다 무게를 재는 것이 정확하며 실온에서 부드럽게 만든 후 수북하게 담아 눌러 위를 평평하게 만든 후 계량한다. 36번 화학물질의 취급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작업장 내에 물질 안전 보검 자료를 비치한다. 2. 고무장갑 등 보호 복장을 착용하도록 한다. 3. 물 이외의 물질과 섞어 사용한다. 4. 액체 상태인 물질을 덮었을 경우 펌프 기능이 있는 호스를 사용한다. 정답은 3. 물 이외의 물질과 섞어 사용한다. 해설 화학물질은 다른 물질과 섞어 사용하지 않는다. 37번 식품 영업장이 위치해야 할 장소에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1. 식수로 적합한 물이 풍부하게 공급되는 곳 2. 환경적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곳 3. 잔력 공급 사정이 좋은 곳 4. 가축사육 시설이 가까이 있는 곳 정답은 4. 가축사육 시설이 가까이 있는 곳 38번 80 도시에서 30분간 가열해도 균에 의한 독소가 파괴되지 않아 식품을 섭취한 후 3시간 정도 만에 구토, 설사, 심한 복통 증상을 유발하는 미생물은 정답은 2. 황색포도 상구균 39번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 살균 소독제는 가용성이며 냄새가 없다. 자극성 및 부식성이 없다. 유기물이 존재하면 살균 효과가 감소된다. 작업자의 손이나 용기 및 기구 소독이 주로 사용된다. 정답은 4. 역성 비누 40번 식품의 변질에 의한 생성물로 틀린 것은 1. 인돌 2. 암모니아 3. 토코페롤 4. 황화수소 정답은 3. 토코페롤 해설 토코페롤은 비타민 E를 의미한다. 41번 썩거나 상하거나 소리고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야식품을 판매한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벌칙은 단 해당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이 확정된 적이 없는 자의 한함. 정답은 4.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2번 물리적 살균 소독 방법이 아닌 것은 1. 일광 소독 2. 화염 멸균 3. 역성 비누 소독 4. 자외선 살균 정답은 3. 역성 비누 소독 해설 역성 비누 소독은 화학적 방법이다. 43번 떡 제조 시 작업자의 복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나친 화장을 피하고 인조 속눈썹을 부착하지 않는다. 2. 반지나 귀걸이 등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는다. 3. 작업 변경시마다 위생장갑을 교체할 필요는 없다. 4.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정답은 3. 작업 변경시마다 위생장갑을 교체할 필요는 없다. 4. 작업 변경시마다 위생장갑을 교체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 44번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제조를 위해 적합한 기기, 기구 및 용기가 아닌 것은 1. 스테인리스 스텔, 냄비 2. 산성식품에 사용하는 구리를 함유한 그릇 3. 소독과 살균이 가능한 내수성 재질의 작업대 4. 흡수성이 없는 단단한 단풍나무 제목의 도마 정답은 2. 산성식품에 사용하는 구리를 함유한 그릇 햇살 구리로 만든 조리기구는 산성식품에 의해 부식될 수 있으므로 식품 제조에 적절하지 않다. 45번 오염된 곡물의 섭취를 통해 장애를 일으키는 곰팡이 독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황변 미독 2. 맥각 독 3. 아플라톡신 4. 베네로핀 정답은 4. 베네로핀 햇살 베네로핀은 바지락, 모시족의 굴에 의한 자연 식중독균이다. 46번 각 지역과 향톡떡의 연결로 틀린 것은 1. 경기도 여주산 병 색떡 2. 경상도 모시 송편 만경떡 3. 제주도 오메기떡 빙떡 4. 평안도 장떡 오쟁이떡 정답은 4. 평안도 장떡 오쟁이떡 해설 평안도의 향톡떡에는 장떡 조개송편 찰부꾸미 노티떡 송기떡 등이 있다. 오쟁이떡은 황해도의 향톡떡이다. 47번 약식의 유래를 기록하고 있어 신라시대부터 약식을 먹어왔음을 알 수 있는 문어는 정답은 4. 삼국유사 48번 중양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추석에 꼭식으로 제사를 올리지 못한 집안에서 뒤늦게 천신을 하였다. 2. 밤떡과 국화전을 만들어 먹었다. 3. 시인과 묵객들은 야외로 나가 시를 읊거나 풍국놀이를 하였다. 4. 잡과병과 밀당고를 만들어 먹었다. 정답은 4. 잡과병과 밀당고를 만들어 먹었다. 해설 5. 중양절에는 국화주 국화전을 만들어 먹는다. 49번 음력 3월 3일에 먹는 시절 5. 떡은 정답은 4. 진델레화전 5. 해설 5. 음력 3월 3일은 삼진날로 5. 진델레화전 5. 절편 5. 숯떡 5. 향해단 등을 먹는다. 50번 50번 봉치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낙폐 의뢰 절차 중에 차려지는 대표적인 혼례 음식으로 함 떡이라고도 한다. 2. 떡을 두케로 올리는 것은 부부 한 쌍을 상징하는 것이다. 3. 밤과 대추는 재물이 풍성하기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다. 4. 찹쌀 가루를 쓰는 것은 부부의 금실이 찰떡처럼 화목하게 되라는 뜻이다. 정답은 3. 밤과 대추는 재물이 풍성하기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다. 해설 봉치떡에서 대추는 아들을 많이 낳으라는 의미이고 밤은 풍류와 장수를 의미한다. 51번 약식의 유래와 관련 없는 것은 1. 백결선생 2. 금갑 3. 까마귀 4. 소지완 정답은 1. 백결선생 해설 신라 소지왕이 까마귀를 통해 봉서를 한통 받게 되는데 봉투를 여니 금갑 즉 거문고암에 활을 쏘라고 적혀 있었다. 거문고암에는 궁주원에 통하여 왕을 죽이고자 했던 중이 들어 있었고 이로써 왕은 활을 면하게 되었다. 소지왕이 까마귀덕에 활을 면하게 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약식을 지어 까마귀 제사를 지내게 된 것에서 유래하였다. 52번 돌산에 차리는 떡의 종류와 의미로 틀린 것은 1. 인자이미 학문적 성장을 촉구하는 뜻을 담고 있다. 2. 수수팟 경단 아이의 생에 있어 액을 미리 막아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3. 오색송편 우주만물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4. 백설기 신성함과 정결함을 뜻하며 순진무구하게 자라라는 기원이 담겨 있다. 정답은 1. 인자이미 학문적 성장을 촉구하는 뜻을 담고 있다. 5. 인자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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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의 모양을 가운데 구멍을 내고 만들어 붙여진 이름이다. 라 빙떡은 떡을 차갑게 식혀 만들어 붙여진 이름이다. 마 해장떡은 해장국과 함께 먹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정답은 1. 가 나 마 54번 떡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선시대에 출간된 서적이 아닌 것은 1. 도문대작 2. 음식비미방 3. 임원십육지 4. 이조궁장요리통고 정답은 4. 이조궁장요리통고 해설 이조궁장요리통고는 1957년에 출간된 궁중요리책으로 궁중음식을 최초로 정리한 책이다. 55번 아이의 장수와 복록을 추권하는 의미로 돌상에 올리는 떡으로 틀린 것은 1. 두탓떡 2. 오색송편 3. 수수팟경단 4. 백설기 정답은 1. 두탓떡 해설 돌상에는 백설기 붉은찰수수경단 5. 색송편 인절미 무지개떡 등을 올린다. 56번 삼전날의 절기떡이 아닌 것은 1. 진달래화전 2. 향해단 3. 숙떡 4. 유여병 정답은 4. 유여병 해설 삼전날 음력 3월 3일에는 진달래화전 절편 숯떡 향해단 등을 먹는다. 유여병 느티떡은 4월 초파일에 먹는 떡이다. 57번 통과 의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필연적으로 거치게 되는 중요한 의뢰를 말한다. 2. 책례는 어려운 책을 한 권씩 뗄 때마다 아이를 축하하고 더욱 학문에 정진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행하는 의뢰이다. 3. 나빌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도움을 준 천지만물의 신령에게 음덕을 갚는 의미로 제사를 지내는 날이다. 4. 성열레는 어른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의 삶은 자기가 갈무리하라는 책임과 의무를 일깨워주는 의뢰이다. 정답은 3. 나빌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도움을 준 천지만물의 신령에게 음덕을 갚는 의미로 제사를 지내는 날이다. 해설 4. 나빌은 조상이나 종묘사식에서 제사를 지내던 날로 맵쌀가루를 신호에 쳐서 팥소를 넣고 골무 모양으로 빚은 골무 떡을 만들어 먹는다. 5. 떡의 어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차른병은 수리치절편에 수레바퀴 모양의 문양을 내어 붙여진 이름이다. 2. 석탄병은 맛이 삼키기 안타깝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3. 야편은 맵쌀가루에 계피, 천궁, 생강 등 약재를 넣어 붙여진 이름이다. 4. 청세병은 떡국을 먹어서 나이를 하나 더 하게 된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정답은 3. 야편은 맵쌀가루에 계피, 천궁, 생강 등 약재를 넣어 붙여진 이름이다. 해설 야편 대추편은 맵쌀가루, 대추, 막걸리, 서기, 밤 등의 지료에 서기채, 대추채, 밤채를 위해 골고루 얹어 찜 떡으로 충청도의 향토 떡이다. 59. 선복 중에 먹는 절기 떡으로 틀린 것은 1. 증편 2. 주악 3. 팥경단 4. 깨찰편 정답은 3. 팥경단 해설 선복과 칠석에는 깨찰편, 주악, 증편, 밀설구를 먹는다. 60번 절기와 절식 떡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정월대보름 약식 2. 삼준날 진달래화전 3. 단호 철흥병 4. 추석 사길송편 정답은 4. 추석 사길송편 해설 추석에는 우려송편을 먹는다. 사길송편은 중화절 음력 2월 1일에 먹는 떡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